원효씨가 리던거는 뭐 원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원국민이 다 아시나요? 뭐 아시죠 차이네 리더는 리더 원효 한 명도 빼지 않고 가장 연장자시고 근데 리더로서 좀 혜택 같은 건 없나요? 외국 저희가 홀수입니까 다섯명 호텔에서 가잖아요 혼자 독방을 쓰는 오 좋다 놀러갈 때 나 빼놓고 가서 서운했던 적 있어요? 제가 영화를 보러 왔어요 아 네 영화 그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태민이가 형 저도 가고 싶어요 했는데 저희가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이게 좀 잔인하다 그러니까 태민군이 고개를 떨그면서 네 하고 숙소에 들어갔을 때 좀 미안했어요 저희가 태민군만 악마를 못보았네요 네 그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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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